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언론인의 촉과 눈은 지칠 줄 모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감시 감독합니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곤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화하기 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작동되게 됩니다. 3월 23일자 폭스뉴스는 헤리스 미국 부통령이 공군 2호기의 병사들에게 거듭 격려하지 않은 것은 전례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특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 부제는 공군 1호기 에어폴스 1을 탑승하기 전에 경계를 서고 있는 해병대원들에게 격려를 하는 전통은 로날드 웨이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전임 대통령에 관한 그런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에어폴스 1을 타거나 아니면 헬리콥터를 탈 때 항상 그런 해병대원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전통이 오래되지 않았음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됩니다. 참 좋은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CNN 방송을 보니까 2017년 어느 날에는 해병대원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먼 곳으로 가자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 모자를 가져다가 씌워줬는데 또다시 바람을 통해 날라가자 고위직 군사관계자하고 같이 가서 그걸 주워서 다음번에 씌워준 것은 고위직 군사관계자가 씌워주고 대통령은 트랩을 타고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 부재는 공군 1호기 에어폴스 1을 탑승하기 이전에 경계를 쓰고 있는 대원들에게 격려를 하는 것은 바로 웨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전통은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스뉴스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군 2호기 탑승 시에 의장대에게 격례를 하지 않고 전례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실망스럽다. 폭스뉴스와 관련 영상들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전임자인 펜스 부통령이나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랬던 바이든 부통령도 같은 상황에서 모두 의장대에게 정기적으로 격례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 입국자가 몰려들고 있는 미국의 남부 국경에 언제쯤 방문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웃는 대답으로 역풍을 이미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터닝포인트 US의 창립자이자 설립자인 찰리 커크와 버나드 케릭 전 뉴욕 PD 등 보수주의자들은 해리스가 의장대를 지나쳐 걸어가는 영상이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군 2호기에 탑승할 때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관례적인 존경을 포하는 전통을 깨는 행위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주 사소한 게긴 합니다만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분명히 조준한다는 겁니다. 폭스뉴스가 관련 영상을 충분히 검토해 본가에 따르면 3월 20일 날 월로에도 경례를 하지 않았고 또 3월 15일 또 3월 16일 이전 탑승에서도 의장대에게 경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했습니다. 또 3월 19일 바이든과 함께 에어폴스원 공군 1호기를 탑승할 때도 경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부통령은 공군 2호기를 출입하면서도 거의 전부가 의장대원들에게 경례하는 습관을 또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유타주와 조지아주에서 비행기를 내릴 때 오를 때 모두 다 경례를 했고 또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2013년 베이징 방문 당시를 포함해서 공군 2호기를 빠져나오면서 항상 장병들에게 경례하는 그런 습관을 또 관행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은 군 지휘 개통상으로 보면 경례를 해야 될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대통령만 군수 통치권자이고 부통령은 사실상 공식적인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례해야 될 군사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통령들은 대개 예우 차원에서 또 좋은 전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경례를 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군 1호기 밖에서 해병대에게 경례로서 예를 표하는 그런 전통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바로 로날드 레이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관행도 레이건 대통령이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 좋은 전통을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스누스의 관련 기사를 읽고 대부분 그런 시청자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는가를 쭉 보니까 로날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관한 책을 집필한 것으로 이렇게 추적되는 그런 필명 bcky-821 작가로 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은 제복을 입은 모든 군인들에게 경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부통령이 2인자라면 우리 군 통수권자의 2등이라고 가정하고 따라서 부통령도 제복을 입은 모든 군인들에게 경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 의견이지만 저의 이 같은 주장에 많은 미국인들이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계급뿐만 아니고 또 군에 복무하고 있는 제복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든 공병호 tv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해리스 부통령에 관한 기사입니다.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거지만 공직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실수하게 되면 언론으로부터 어떻게 지적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제복을 입은 자들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이번 기사를 보고 또 이번 영상을 보고 좀 언참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3월 23일 날 방송됐던 윤석열과 김형석 정치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오연수님이 남겼습니다. 우리 세대는 60대는 공무원 시험의 상식이라는 감옥이 있을 정도로 상식이 일반적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식도 없고 정의도 없는 비정상적인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가슴만 답답합니다. 그런데 김형석 교수님께서 온 국민에게 윤석열과 국민 모두에게 주는 답이 같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김형석 교수님 만 101세 연체대 철학가 교수님 말씀이 어떤 사회는 권력사회 법치사회 그 다음에 질서사회로 옮겨가는데 또 어떤 사회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법치사회에서 잘못하면 다시 권력사회로 후퇴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선진사회인 법치사회로부터 질서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법치사회가 질서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질서사회라는 것이 바로 상식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철학자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과 권력이 만나게 되면 후퇴를 하게 되고 법과 상식이 만나게 되면 법과 질서가 만나게 되면 바로 질서사회로 간다. 그것이 바로 선진사회겠죠. 오연수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